그럼 잠시 다시 올라가야겠네요 여기 지하에서는 그게 안되네요 파츠 참여가 네 오늘은 어 디비전의 새로운 뉴 DLC를 한번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우미로 데드풀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데드풀님 예 안녕하세요 시민이 HP가 있네요 아 저 그 지하에서 내려갔다가 지금 에이진아 이집은 괜찮으세요 에이진아! 어느정도 못하는거죠? 우체국 쪽에 있을꺼에요 지금 로디 이집에 일어나서 하나 번개 일단은 미션을 다시 나왔다가 다시 얘긴해요 나 설마 개탈이 juven긴 하지 거기서 어디있지? 그 육류창구 있잖아요 그쪽으로 오세요 육류창구쪽으로 네네네 지금 로진중인데 불안하네요 이거 지금 데이터 때 있지 애들 HP가 바뀌었네요 HP빠가 네 아 뭐야 어 뭐야 아 데이터 떴어요 엘드아 그럼 저 먼저 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네네 이거 뭐 안전 검역센터 하라고 하란데 네 그거 해야지 그거 터미널 쪽으로 내려갈 수 있어 그래요 네 네 아 아 네 네 네 네 네 인 바운드 흑 보라색 따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호스탈벨이 적립되어 라이퀴스! 새로운 놈을 꺼내줄! 노라색 아이템 하하하하하 뭐야? 하하하하 이 족밥들이 깹치네 이 작전본부로 이제 넣을게요 그렇죠 와 달탓 뜨는거 보기 싫으니까 걸어주면 와겠어 케이크 전에는 다행히 다행히 그녀맨. 럴고싶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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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걱정된다. 라이블렉스 좀 해드리면 taa... 오오 얘 어디갔대요? 그.. 보급관? 아 보급관 여기로 여기로 엉켜간대 네 저도 참 당황스러웠어요 얘 어디갔지 이 생각하다가 아 혹시 몰라서 터미널 좀 내려가 보니까 아 여기 있었구나 예 드디어 찾았어요 아 꼭 걸어가야되나? 하아 다잡혀줄건데 진짜 그냥 텔레포터 하셔도 될걸요 네 한번 초대 걸어보시죠 특수장비관이 여기로 옮겨왔네 그리고 이제 그거 돈면 있잖아요 이제 설계도 따를 파는 애로 나왔어요 아 그래요? 네 어우 그.. 막 구찍쿡찍한 애들이 다 여기로 옮겨왔네요 네 특수하게 보관함이 일로 왔고 어허 그리고 이제 보관함이 40개에서 70개를 늘어났어요 아 아 그건 봤어요 그건 봤어요 이거 지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? 네 지하로 내려가시면 돼요 네 빨리 들어오세요 네 포상 그 포상 어쩌고저쩌고 그 포상 그 옆에 보시면 터미널 내려가는 길이 뭐죠 뭐죠 아 왠 또 뜬것이 로딩이야 야 근데 이거 뭐 타로 그거 섬 들어간다는 레이드 레이드 그런거 안나와요? 나온다간거 같은데 안나올것 같은데요 일단 DLC 나오는게 두개죠 유료 DLC가 네 이제 이게 언더그라운이 이제 생존하는거 지하발견 이제 남은건 두개예요 이제 남은건 두개예요 서바이벌 그리고 라스트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뭐지 잠깐만요 네 지하를 발견했네요 지하보급관 오오 뭐 SVD가 나왔어요? 오오오오오 네 네 SVD랑 레크.. 40? 와아 권총 씨 야아 권총봐 권총 할로할로오 보급고가 70개로 70개로 늘어났다고 그랬죠? 네 오 진짜 돼요 이거 뭐 F 누르면 돼요? 뭐 그냥 확인? 네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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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전계획 장비와 뭐 어찌어찌고 장비와 뭐 어찌어찌고 글쎄 저도 이거 처음 해봐서 필요한 보호장구 점수 200점 지하랭크 220점 닥치고 이건 이건 합시다 일단 그 작전 꺼 꺼 꺼 오우 이거 뭐 지휘랭크가 있어야 되네 나중에 할라면은 작전 시작합시다 꺼 꺼 꺼 꺼 꺼 꺼 꺼 아 강사 타작좀 아 네네 오케이 꺼 꺼 꺼 나이스 워크 마이파트 if I do say so myself 뿌 뿌 여기서는 JTF 복장이 달라지네요 예 아 저 긴 줄 저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검은색? 네 검은색 예 검은색 수집품 조언 아 조언 지하리타마야 모든 수집품 가장 정보로 위치를 획득해 보십시오 아 이거 영상은 안 넘길게요 어 여기가 말로맞았다 함정역인가? 이번역은 함정 함정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없습니다 헤이 네 시작합시다 끝장난 뉴욕 뭐 뭐 뭐 뭐야돼 이거 어 에이 갑시다 갑시다 에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사주경전을 하며 갔습니까 그전에 이거 뭐 한번 뒤져보라 그랬어요 그 얻을수 있는 아이템은 다 얻으려고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게 정비충격이 정비충격 한병이 있어요 뭐지 이거 화장실? 아니 누가 여기에다가 뭐지 왜요? 누가 여기에다가 인형을 이렇게 뒀어요 어 뭐야 인형 들어갔어 갑시다 문연이 있음 뭐 알템을 찾아보라는데 뭐 그냥 그냥 요 이리로 아 요기 여기게있네 잇차 갑시다 갑시다 문연이 있긴슴 에이 전망에 가방 걸겠 근데 일반 가방에 있네요 그래도 분위기가 상당하네요 네 불이나 전류와 같은 플레이어와 극복할 병원들이 몇 개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네 라이크어 소리를 했네요 방금 아 깜짝이야 뭐야 이거 뭐야 오이고 깜짝 놀래라 너 속잖아 너 속잖아 아이 소릴 뻔했잖아 너 아저씨 어 인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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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방에서 라이크어 소리를 들죠 들려요? 어허 아이고 지옥에서 올라온 작은 악마들 오케이 쉬쉬쉬 스킬 방향 점퍼가 걸리네요 네 저거 폭파시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먼저 속게요 오케이 쓰리 투 아 그래 슈타 먼저 땅굴고 터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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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엘단 애들이 일단 다 X밥이네요 캐릭터가 네 네 근데 근데 왠지 아플 것 같아요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올라가서 점점 올라갈 것 같아요 뭐 노란색 다 노란색 덩어리들이 나온다던가 잠깐만요 여기 뭐 지도 같은거 없나? 여기 무슨 길이? 길이 있어? 어 뭐야 어 뭐야 뭔소리야 아 저 이거 쏜거요 갑시다 갑시다 그 헤드빌링 그거 뭐냐 스킬 링크 네 지원소 하지 말고 그걸로 바꿔요 그거 그 뭐냐 그거 정찬이요? 네 정찬 정찬 돌아가면서 쏘게 쏘게 뭐..뭔일이 있어요 여기서 피각피각기심 아 출연이요 아 이걸 여자가 들게 만드시네 제트폴림 진짜 나 어 앞에 뭔가있어요 광장 아씨 야이도 없잖아 아 앞에 스킬 방해 전파기가 있네요 네네 제가 먼저 러쉬가스 부숴게요 이 좆밥들 제가 한 번 다 처리해보죠 보라색이들 어 여기 뭔가 있다 그 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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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어 뭐야 어 뭐야 어키 앞으로 돌진 앞에 뭐가 앞에 뭐가 있다 뭐 앞에 뭐가 많다 다 조정 오리시죠 아 어디서 역설관을 주워야되는데 역설가요? 네 AA12 아 이번엔 쓰러난 아이템이요? 아니요 그.. 무기요 저 새로 나온 무기 네네네 이번.. 이번 패치부터 쓸 수 있는 무기예요 방전표 전파하기가 또 있네요 네 제가 앞장서겠어 빨리 오시죠 랭크가 해제가 됐네요 아니 랭크 해제가 됐네요 아이 랭크 해제 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번엔 두 개가 있는 거 아세요? 소리가 뿜뿜뿜하여 들여보니까 앞에 전기 예 전기조심 쉬이불 아 어어 제가 가겠어 제가 먹겠어 제가 먹겠어 바잉 You smell like division What's your con? Sounds like you don't trust me Fuck no, I don't trust you 왜 클럽이? But I like what you're offering I just know there's no such thing as a free life 라이클스가 여기다 클럽을 째였나본데요? The End라는 곳이네요 The End라는 곳이네요 The End 어 뭐야 앞에 사람이 취재있어 와... 진짜 자리나는 놈들이네요 다시 한번 또 아 지금 클럽인데? 와 라이클스 애드 대단하네요 오케이 보이죠? 보이죠? 네네 접근할게요 자리 자리 준비되면 말해요 네 준비됐어요 오케이 고고고고고고 와 이제 부활 불가 된 지역 가는거 가는거 같네요 네 우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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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측 우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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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저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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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다충! 헤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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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셋이 더셋이 내꺼다 이색키들아 저거.. 제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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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꺼라니까요 에헤이 헤헤 보상이 이거잉? 오 노란색 가방 얻었는데 심지어 웃긴거는 제꺼 지금 제 가방보다 저거 졸라저거 제 가방보다 저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야 이거 제발 으으으으으으으응 에? 여기서 여기서 히기템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하네요 덜짝해서? 계속 풀죠? 멀요 어어어 아이고 적 보호장구 데미지 어 이게 좋긴 좋은데 총이 총이 좋긴 좋다고 말하긴 하는데 아 쓰레기다 스킬이 자꾸 쓰레기 나만 계속 돌아보자 아이고 여기 실제 또 있네 탈출 탈출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 오어얽 오 이런걸 이런거에서 나이템이 나오는구만 어 پ 디.. 어.. DLC 어.. 더.. 아.. 더 디비전 어.. 1.3 패치에 나온 DLC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.. 보심도가 재미있었으면 좋아요와.. 아 좋아요 구독 한번 버튼과 아래에 있는 따봉 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이상 랩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5.. 파이밍 3.. 6.. 5.. 5.. 6.. 6.. 7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